외계인이 침공하면 인류의 주력 전투기는 F-16이 될 것이다. 이 말은 F-16 전투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 25개국에서 3,000대 이상 운용되고 있으니 꼭 농담만은 아닙니다. 그리스, 티르키의 예터키 국경 분쟁 때 두 나라가 모두 F-16을 출동시켜 대치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아무튼 F-16은 가성비 좋고 유지비 적게 들고 미정부와 의회의 수출 조건이 덜 까다로운 탓에 각국 공군의 스테디셀러로 통합니다. 40년된 노후한 기종이지만 워낙 성능개량을 많이 하고 있기에 지금도 각국의 주력 전투기로 손색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 이후 KF-16을 F-16V급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KF-16 성능개량 현장 점검 사진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죠. 지난 2022년 11월 기준 KF-16의 경우 C형 90대, D형은 42대, 총 132대 보유했고요. 여기에 개량형 F-16PBU C형 27대, D형 7대, 34대를 더해 총 166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1980년대부터 도입이 시작되었으니 많이 노후됐습니다. 공군은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2030년까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로 전면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가 4.5세대를 능가할 수는 없겠죠. 조종사들에 따르면 KF-16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최신 기종인 F-15나 F-35A보다 더 편하다고 합니다. 특히 F-15는 뒤통수가 따가운 복자형인 반면 KF-16는 뒤통수가 시원한 단자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KF-16에도 복자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뒤통수는 시원하지만 조종석이 정말 좁다고 합니다. 미국 공군 조종사 체형에 맞췄을 텐데 키가 180 이상인 서양 조종사들에겐 매우 좁게 느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별 도입과 운영을 보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은 985대 티르키의 옛 터키 245대 이스라엘 222대 이집트 215대 대만 141대 한국 166대 등입니다. 아시아에선 대만 141대 파키스탄 75대 싱가포르 60대 태국 49대입니다. 일본은 F-16의 파생형인 F-1을 운영 중입니다. F-16은 그간 아프칸, 이라크에서 주요 활약을 했습니다. 미사일은 동체 11곳에 장착할 수 있고요. KF-16 기준으로 마하 2.0이 전투반경 550km 미사일은 AIM-9 사이드와인더 AIM-7 스페로우 AIM-120 발람 AGM-84 하푼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그런데 F-16이 이번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국 지셉은 정상회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약 F-16 전투기를 확보하면 현재 동유럽 사태는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죠. F-16을 보유한 쪽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40년도 더 된 F-16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망합니다. 계량형으로 본다면 F-15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F-16을 보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48대, 루마니아 12대 보유했고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는 도입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젤렌스키는 그토록 단 한 대라도 F-16을 보유하려고 간절히 조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토록 간절한 F-16 한국은 이미 40년 전부터 도입을 해 지금 166대, 세계 다섯 번째로 많은 전투기 보유량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KF-16은 대한민국 공군의 허리를 맞고 있는데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인 F-15K, F-35A가 버티고 있고 여기에 KF-21까지 실전 배치하면 지구촌 막강 화력 대한민국 공군 아닐까요?